도내 장애인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병원이 전주에 들어섭니다.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에서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파트너로 전주예수병원이 선정됐습니다. 이에 따라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, 병원 자체 부담 등 총 460억 원을 투입해 병원부지의 지하 3층, 지상 5층,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하게 됩니다. 병원이 들어서면 척수손상재활이나 뇌손상재활, 소아재활, 근골각계재활 등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해집니다.